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체 소녀상사 47회 시험에 합격한 27살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전업으로 수험생활을 해서 3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재산보험이 너무 생각보다 유형이 다르게 나와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 준비하고 취업 준비해야겠다. 취업 준비를 하는 도중에 예상 배로 시험에 합격하게 돼서 너무 기뻐서 여자친구랑 지하철에서 같이 춤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억에는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1차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2022년도에는 1차만 붙고 2차는 준비를 안 하고 내년에 하자 이런 마인드였어서 2차 시험을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응시하고 2023년도에 1차를 면제받고 2차를 시험을 보았는데 2차 시험에서 자공차 보험에서 1점 차이로 까락이 나고 멘탈이 나가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번 연도에 1, 2차 한 번의 동차를 준비해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저의 경우 경제학과를 나와서 사실 손해상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졸업할 때 되니까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취업할 때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과 교수님이 부르셔서 손해상사는 직업이 있다. 한 번 네가 공부해보면 충분히 합격할 만하고 그리고 미래도 괜찮고 비전도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한 번 준비해봐라는 그런 교수님의 권유 때문에 준비를 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을 준비할 때 학월이 너무 많아서 한 4, 5개 정도 알아본 것 같은데 그 중에 인스티비에 일단 오픈된 강의, 일단 무료로 제공하는 그 강의가 너무 스타일이 좋았고 그리고 뭔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수석 합격자가 항상 나온다는 점에서 아 여기가 가장 믿을만하고 그때 업계에서 제일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 해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차부터 얘기하자면 1차는 제가 2022년도에 한 번을 봤었기 때문에 사실 큰 무리 없이 2024년도에 도전했을 때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잡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 처음 준비할 때도 일단 전략이 전략 과목을 정하자 그래서 그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정하자였는데 보험계약법의 경우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례에 대해 흥미가 느껴지고 재미있어서 이 과목을 전략 과목을 정해서 점수를 잘 받고 나머지 과목은 합격자만 넘기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또 보험업법의 경우에는 거의 암기가 줄어낸 과목인데 시험 한 2, 3주 전에 그때부터 준비해서 한 2, 3주 준비하고 그러고 공부를 끝냈고 손해사종이론은 생각보다 기본이론과 문제가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 과목은 그냥 꽈락만 면하자 이런 생각을 공부해서 시험을 쳐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점수를 합격하게 되어서 평균 한 70점 정도로 처음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총 2,000 4과목을 지르게 됐는데 첫 번째 의학이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이지희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김유나 교수님이 아니면 이지희 교수님을 선택했나 그게 일단 가장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픈된 무료 강의 처음에 OT 강의를 들었을 때 이지희 강사님의 설명 방법이 저랑 잘 맞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기출을 분석해서 수업을 하신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건 메리트가 있다 기출이 의학은 기출이 약간 문제로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저랑 잘 맞다고 생각하게 돼서 이지희 교수님의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체인 문제의 경우는 김태훈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일단 김태훈 교수님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수업을 준비하신 스타일인데 그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사례를 많이 풀어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사례가 자연스러워지고 공부할 때 뭔가 막힘없이 술술 풀어지게 되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약술 70제라는 책을 또 따로 편천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70제가 정말 좋았습니다. 원래 제가 약술 준비를 되게 혼자 잘 못하는 편인데 교수님의 약술 70제 중에 A에서 C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급을 정해주시고 A급은 완벽하게 외우고 B에서 C급 정도는 어느 정도 적을 수 있도록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 2024년도 시험에서 교수님이 찝어오신 A급 약술이 거의 대부분이 시험에 나와서 이거는 무조건 꼭 들으셔야 된다. 만약에 체인 근제 교수님을 선택한다 하면 저는 김태훈 교수님을 강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자공차보험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박세훈 교수님과 들었습니다. 일단 이 수업에 대해서 누구를 들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박세훈 교수님이 워낙 이 자공차보험 업계에서 유명하셔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이 박세훈 교수님이 들어서 저도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사실 이 자공차보험을 처음 들을 때는 뭔가 익숙하고 자공차라는 게 나한테 익숙하니까 되게 쉬운 과목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이제 사례 문제를 딱 풀기 시작하니까 아 이렇게 제일 어려운 과목이다. 점수가 왜 제일 안 나오는지 알 것 같다라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이거는 항상 박세훈 교수님이 강조하시는데 기본서를 많이 다독해라. 그리고 많이 외우고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맞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례를 푸는데 기본서의 내용을 만약에 못 외우고 사례를 풀려고 하면 전혀 답안이 작성이 되지 않고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하실 때 막히시면 기본서 다독하시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사례를 보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재산보험의 경우 윤근목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를 윤종길 교수님껄 들었습니다. 우선 인터넷 강의인 윤근목 교수님껄 들었는데 윤근목 교수님이 워낙 재산보험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뭔가 세세하게 잘 챙겨주신다. 그런 소문이 잦아있기 때문에 윤근목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재산보험의 경우 공부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실손, 휘장애, 상해, 질병, 표준 약관까지 그렇게 공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되게 힘든 과목인데 윤근목 교수님이 세세하게 공부할 양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또 표준 약관을 외우는 것도 A급에서 C급 어느 정도 정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등급을 보고 A급을 확실하게 외우고 B, C급을 어느 정도 내가 적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윤근목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현장 강의를 모의고사만 들었는데 사실 재산보험의 경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부러 윤종길 교수님 수업을 신청해서 현장 강의를 들었는데 첫 주차에는 사실 30점이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못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절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5주차까지 시험을 보고 나니 70점 대로 점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보험의 유용이 되게 어려웠는데 기본 준비를 잘하다 보니까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를 받고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이지희 강사님이 교수님이 어떤지 항상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주변 많더라고요. 이제 손해 상사를 준비하면서 의학이론이라는 과목이 전략 과목으로 항상 제일 많이 선택하시고 여기서 고득점을 맞아야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선택할 때 이지희 강사님의 오픈된 강의, 물어 OT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게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 저의 경우에도 사실 아예 노베이스 의학의 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지희 강사님의 뼈 이름부터 외우고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의학을 되게 편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지희 교수님을 선택하는 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물론 다른 교수님들의 문제도 모의고사 문제는 다 구해서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지희 교수님의 문제만 풀었는데도 의학에 괜찮은 점수로 확고할 수 있어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김태훈 교수님의 사례가 많은 게 오히려 좋았던 편이었어가지고 다들 처음엔 사례 풀기를 되게 힘들어해서 사례가 많으면 지친다, 되게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 김태훈 교수님의 많은 사례를 다양하게 느껴보다 보면 시험에 문제를 받았을 때 못 푸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모든 유형의 사례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되게 오히려 더 좋은 이익이지 않나, 이득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 전보다는 30일 전부터 이제 하루도 쉬지 말고 30일 다 공부를 해보자 이런 생각에 써가지고 30일 이전에는 이제 주에 6일에서 5일 정도 공부했는데 30일이 남았을 때부터는 7일 동안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10시간씩은 앉아있자, 12시간에서 그렇게 생각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는 그렇게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7일 전에는 사실 그때 되면 중요한 약술은 머리에서 거의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안 외워지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C급에서 D급이라고 불려주신 시험 전에 한 번 봐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약술들 위주로 준비하고 외우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들 비슷하겠지만 자홍차 보험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2023년도 시험을 쳤을 때 1.3로 과락했을 때도 역시 자홍차 보험은 단순히 공부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건 이해가 무조건 필요한 과목이다 생각했고요. 대개 자홍차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실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의 경우는 일단 기본서 다독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세원 교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게 기본서 다독이기 때문에 기본서 다독부터 시작하시고 나면 충분히 사례 문제는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2023년도에는 39점 받고 떨어지고 이번에 2023년에 합격했을 때는 59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총 20점 올리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기본서 다독도 그렇지만 치트키, 치트키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연상을 하고 그 책의 부분을 외우다 보면 그 책의 모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례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외운 내용을 넣어서 풀고 교수님이 일단 기본적인 틀을 다 만주를 두시기 때문에 그 틀에 내가 외운 건 넣기만 하면 되는 사례 문제라서 기본서만 잘 외우시면 충분히 쉬운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미있던 과목으로는 의학연구실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학이 이게 어떻게 하지? 뇌가 어떻게 되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뺄이면 또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되면 의학이 제일 쉽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우면 점수를 잘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뺄이면 외우고 그리고 질병 외우고 그리고 상해에 대해서 외우고 처음 들어본 음악 구상명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의학이 가장 재미있고 아마 대부분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선회사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원수사나 자회사에 보험회사로 들어가서 취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고가 뜨면 회사에 다들 지원해서 한번 입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제가 3수만에 합격했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합격한 연도에도 정말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정말 수험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공부를 안 했는데 2024년도 시험 한 달 전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한 달은 정말 열심히 해서 그때 되게 점수 상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거의 10점에서 20점 사이에 오른 것 같아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시험 한 두 달 전에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돼 보인다.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공부를 안 하는 수험생도 합격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